이 표현 꼭 외우자. 의문문 만들기. 같이 축구할래? 같이 축구할래? 같이 축구할래? 미안해. 지금은 축구 못해. 죄송합니다. 지금 축구 못해. 무슨 일 있어? 어디 갈 일이 있어? 어디 가는데? 학원 가? 수업 언제 끝나? 여섯 시에 끝나. 끝나면 축구하러 올 거야? 집 갈 거야? 结束 후, 라이 티球? 하이 시, 호이자. 축구하러 갈게. 추, 티球. 물 마실래? 차 마실래? 이 요리 안 매워? 这个料理不辣吗? 조금 매워. 요리에 랄. 물 마실래? 차 마실래? 喝水, 하이 시, 하이 시, 하이 차? 물 마실래? 차가운 거, 뜨거운 거? 랭다? 하이 시, 르다? 차가운 거. 랭다? 너 밥은 먹을래? 아니, 나 배불러. 부, 치. 워, 치, 벌, 라? 그럼 과일 먹을래? 나, 치, 수, 이, 고마. 그래, 고마워. 하다, 시에, 시에.